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한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유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,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를 속이며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